맛있겠다 완전 왕탄미에요. 그 누들. 면이죠. 면이 아주 가늘어요. 면이 아주 가늘어서 맛있어요. 아, 이렇게 삼겹살이죠. 삼겹살. 통삼겹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끝에 보면 아주 바삭바삭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만두도 조그만 만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번 면을 먹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추인데 고추를 약간 덜여가지고 이게 좀 피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매콤하고 시큼해요. 매콤하고 시큼. 만두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기만두. 고기가 싹 들어가 있습니다. 알차죠? 음, 맛있어. 이제 새우인데 새우를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롤을 해가지고 바삭 씌긴거에요. 이게 이제 칠리소스인데 약간 매콤하고도 완전 맵지는 않은데 좀 매콤해요. 이런 느낌? 음. 음. 대박. 아, 너무 맛있다. 야, 여기 대박이네. 여기 대박지. 대박. 맛집이네, 맛집. 어? 우와. 최고, 최고. 최고. 원, 투, 쓰리.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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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구독합니다. 안녕.